안녕하세요. 이간의 와글와글의 기호TV입니다. 오늘 잡아온 또 왕사마귀야. 오늘 집에 가져왔는데요. 지금 왕두기를 먹고 있어요. 우리가 정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머리부터 먹고 있더라고요. 와 대박 아닌가요? 잘 안 보이나? 저희가 보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맛있죠? 와 머리부터 잘 먹는 것 보세요. 한번 흘려. 흘려. 네. 와. 이따라 보여. 와는 뭐. 좋은 거 먼저 먹네. 지금 여기 며칠 전에 찍었던 사마귀는 쟤들 뭐하냐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자기도 먹고 싶네요 여기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자고하면 됩니다 와 언제 자고 먹었지? 대박이다 저도 이런 공격하는 모습을 찍으면 못 찍었어요 공격하는 모습을 진짜 신기하고 싶은데 와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야 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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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